Hope is the confusion of the desire for a thing with its probability. 다시 말해서 a와 b가 섞이거나 혹은 a와 b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해서 초래되는 혼동을 말하는 거예요. The desire for a thing에서 desire for이라고 하면 무엇인가를 향한 강한 욕망이나 욕구를 뜻해요. The desire for a thing이라고 하면 어떤 것에 대한 강한 욕망을 나타내는 거예요. Probability는 확률이나 가능성을 뜻하죠. 그래서 the confusion of the desire for a thing with its probability는 어떤 것에 대한 욕망과 그것이 이뤄질 확률을 구분하지 못해 생기는 혼동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어떤 것에 대한 욕망과 그것이 이뤄질 확률을 구분하지 못해서 생기는 혼동이 바로 희망이라고 규정하는 내용인 거예요. 따라서 이 문장은 희망은 어떤 것에 대한 욕망과 그 확률에 대한 혼동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